광진구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저명료 일부를 감면합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부과하는 도로저명료 중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군의 1,640건에 대해 5억 3,500만 원의 도로저명료를 감면할 전망입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